Java 상속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Java에서 객체를 상속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소개해드리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클래스, 인스턴스가 무엇인가 또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도는 알고 이 수업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이 수업이 의존하고 있는 Java 객체지향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InheritanceApp이라는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가 계산기가 필요해서 우리 계산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인자로 전달된 v1과 v2라고 하는 값을 더해서 리턴해주는 간단한 계산기 기능이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해봅시다 그리고 실행해봅시다 실행 그러면 3이 출력되는 간단한 클래스 인스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 칼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쟤를 우리가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나 내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거나 또는 자바가 갖고 있는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정할 수 없거나 또는 수정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클래스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클래스에 마이너스라는 기능을 넣고 싶다라고 상상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이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을 바꿔야죠 그 다음에 이 복제한 클래스의 마이너스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잘 한 겁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상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오리지널 칼의 썸 메소드의 버그가 있어서 저걸 수정했다 그럼 얘를 수정해도 이 칼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이 썸도 수정이 돼야겠지만 그것은 일일이 해야 되는데 이 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얘가 바뀌었다는 사실도 나는 알 수가 없고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복제한 이 메소드를 일일이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코드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도 썸이 있고 여기에도 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썸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와 여기 있는 이 메소드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코드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코드가 1억 줄이 돼 봐요 그럼 쟤네가 같은 코드라는 걸 인지능력으로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중복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상속 영어로 인헤리턴스입니다 상속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칼2는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칼을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칼3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바에게 이 칼3라는 클래스는 칼 클래스를 확장한다 상속한다라는 뜻에서 익스텐즈 칼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칼3는 이제 평범한 클래스가 아니라 칼 클래스를 확장해서 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소드와 변수를 상속받게 되는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정말 잘 상속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봅시다 칼3는 c3 뉴 칼3 칼3 c3 점 했을 때 sum이 있어야겠죠 sum 2,1 이라고 하면 잘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했을 때 두 번째 3이 가리키는 것은 이것의 실행 결과입니다 정말로 3이 잘 출력됐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c3라는 인스턴스의 sum 메소드를 호출해줘라고 하게 되면 자바는 내부적으로 c3가 가리키는 클래스에서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습니다 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c3는 칼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칼 클래스에서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고 얘가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실행시켜서 우리한테 결과를 알려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즉 상속은 어떠한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와 메소드를 확장해서 상속해서 다른 클래스가 갖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재사용성을 높이고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높이고 가독성을 높이고 코드의 양을 줄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의 의미를 알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